예 눈이 끝나고 나서는 별로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긴 경기는 저 뭐야 주차장 모임까지도 그렇게 크게 원하지 않고 진 경기에는 하이라이트를 안 보고 주차장 모임은 가고 하여튼 좀 태국 사람들 좀 더 보시죠 저 하이라이트 정리 좀 하고 오겠습니다 더윽한 desse 어이구 아 아 아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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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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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대 3분간 여기 MY transparent 가방에 나니다 가방을 갈까요? 마지막 장면을 만들어보았습니다. 바이 바이 버터플라이 카페 20년 전의 플레이어스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타이 플레이어스 커밍 와우 커밍 어게인 오우 랄랄랄랄랄라 외합니 생일 level 축하드라 바이 바이 축하드라 축하해 축하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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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잠깐만 내가 뭐 줄거 없나? 망고 하나 줄까요? 생일인데? 볼스 때의 기프트 타이 플레이어스 다음 시간에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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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디캅 다일랜드 갱마 갱라이라이 다일랜드 오! 더 플레이어스! 와! 컴비! 미안해! 갱마 갱라이라이 고풍값! 고풍값! 예, 박나무 선생님 승천 8점 딴 벨기에가 챌린지로 다시 내려갔다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유지되서 다행입니다 근데 유지되는 것보다 파리올림픽을 나가느냐 못나가느냐 그게 더 방건인데요, 그죠? 오! 3모 타입 플레이어스! 우후! 고풍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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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일라이트. 야, 이놈아. 거의 다 끝났어요. 파이팅! 수수! 타일랜드! 수수! 타일랜드! 수수! 태국 관중들 다 갔는데 나 혼자 이러고 있어. 하하하하하 야, 이거는 진짜 특허내야지 안 되겠어요. 더 스파이 하하하 하하하